Q. 선진 gedy&이상 다들 어떻게 컨셉 생각해봤어요? 범인은 지금 이 안에 있어 라는 가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스파이를 만들 수 있었고 오오오오 누가 봐도 스파이인 사람은 도현님의 냉혈한 살인마 같은데 마지막에 배신할 사항이야? 간신상으로 어? 너네 누구야? 우리가 누구인지 물어보신다면? 대답해드리는 인지상 나는 배신상 도현 나는 간신상 우리는 스파이스 우리 한번 춤춰볼래요? 보여줘! 좋아 좋아! 댄스 무브! DJ! DROP THIS! DROP THE PIT! 오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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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오오 다음 팀 오케이 오케이 내 팔 다리가 다르지? 이상한 금대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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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잠깐 아 예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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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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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부끄러워 안 돼! 매트리 씨 매트리 씨 아버지! 5, 6, 7 오케이! 아 잘해 잘해! 개인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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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신감! 자신감! 개인녀! 괜찮아! 가자! 축구 한 번 할까? 대박! 교복 안 입은 지도 진짜 오래돼 그럼 형들도 한번 이거랑 똑같은 교복 나 집에 있는데 가져와 그럼 가져와 그럼 넌 집 가고 우리 것만 6개 가져올게요 짠! 우리 학교 와인데 완전 새 건데? 혹시 105 있어? 나 어깨 넓어가지고 나는 120 있어 승헌이는 80? 뭐라 했냐? 아 귀여워 귀여워 형 같다 잘 어울린다 근데 살짝 회사원 같은데 윤기도 입어봐 뒷모습이 살짝 고등래퍼 나가야 될 것 같아 형 근데 진짜 뭔가 노담을 한 이유가 알 것 같아 응 니가 노담이면 좋겠어 택할게 승현? 쉬는데? 아 역시 원조는 달라 진짜 오랜만에 먹는 거 그니까 이거는 넣으면 안 돼 어떤 혼났던 거 이제 폭식하거든 긴장감이 아니라 뭐야 기대감 맞추기 기대감 맞추기 뭔지 알지 음 아니 그냥 너 혹시 여기서 일해? 너무 야 이거 뭐 밥 말아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다? 아니야 아니야? 이거 또 한 번에 다 넣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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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걔 기다려 미안하다 우리가 좀 도와줘야 돼 너가 너무 능숙해서 이거 원조잖아 따라서 드셔봤겠지만 직접 만든 거를 먹어보신 분 없을 거 아니야 아 그러네 얼마나 부러우시겠어 우리가 지금 진짜 또 문자 투표 받고 있잖아 그러니까 식당에서 만나게 되면 그 문자 했던 거 인증해 주시면 직접 말아드리죠 실제로 만났을 때 와 문자 인증 그대로 원 투 쓰리 다 오케이 오케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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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기도 살짝 살짝 군대인데 우리랑 겹치는데 컨셉 확실하다 다들 유나이트 님 스티브 님이 에이스인가 본데 은상이 혼자 다르셔 느낌이 약간 스티브 형 에이스 생각할 수도 있겠네 그렇네 어 그렇네 은상 님 같은데 뭔가 어깨에 뭔가 큰 게 하나 더 있는데 우두머리의 복장은 은상이 아닌가 유나이트 3차전 2라운드 팀 에이스는 한 번 더 은상이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굳건한 에이스 족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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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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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진짜 평가전 때는 뭔가 결과가 진짜 평가전 때는 뭔가 결과가 아니 형 죄송하게 힘들어 진짜 미안 굳이 이렇게 하더라도 되잖아 소리가 좋더라고 옆에 따르는데 어 그게 인너피스야 아니면 라이스 해. 아니 형. 인생이 90만원. 배통이야. 그만 먹으면 마우스. 뭐해. 너무 많이 먹어. 빵도 아까 혼자 다 먹었어. 뭐 좀 적당히 먹어야 된다고 적당히. 야 물도 못 마시게 하냐? 물도 적당히 마셔도 되는데 적당히 마셔. 뒤에 더 큰 거 많다니까? 너 불어 그러다가. 이거 살 안 찌잖아. 이따 먹으라고 이따. 크래비티 대표 F잖아. 멤버들의 공감도 되게 잘해주고. 결과에 또 공감도 굉장히 잘해줘가지고. 바몰입을 잘하는 것 같아 형이. 아 탈락 그만 얘기해줘요. 붉은 뭔데. 크래비티의 순위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와 속이 안 좋다. 속이 안 좋아. 한 번에 공개하겠습니다. 와. 왜 그래. 왜 그래. 진짜 왜 그래. 왜 그래. 카메라 어디야.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진짜 왜 그래. 내가 봤을 땐 원진이 형 이미 에이스 네 번 했어. 형 없나요. 공감을 잘하니까. 에이스에 F를 붙여서. 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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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주변에서 되게 힘들 것이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힘들면 잠깐이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죠. 같은 비슷한 목량인데. 아니면 짜안 투안 어때? 짜안 투안 짜안 투안 짜증 내지 않기 투정 부리지 않기. 잠이 확 깬다. 노력한 만큼 올 것이다. 난 무조건 보여주자. 잠은 죽어서 자자. 그냥 웃자. 한계를 넘자. 짠. 우리의 자웅 형. 진인사 대천명 어때? 형 너무 어려운 말인데. 진인사 대천명? 뭐야? 줄임말이야 뭐야?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하늘의 뜻에 맡기자. 형 운명론자예요? 어. 운명론자야. 좋은데? 뭐라고 진사 뭔가? 진인사 대천명. 진인사 대천명. 진인사 대천명. 진인사 대천명. 진인사 대천명. 진인사 대천명. 진인사 대천명? 뭐였죠 형? 금어기 천명이었나? 진 씨 진인사 대천명. 진사오미 대천명. 진인사 대천명. 진인사 대천명. 진미채 맛있어? 진미채 반찬. 반찬으로는 진미채. 일단 우리 원하는 걸 하나 정해놓고. 진인사 대천명. 진미채 그거에 하자. 진인사 대천명. 진인사 대천명. 진인사 대천명. 진인사 대천명. 진인사 대천명. 아 재밌다. 가자. OK OK. 정확하게! 난 진짜 모르겠어, 난 그냥 진민사 대천명? 진인사 대천명 진인사 대천명 나는 맡긴다